제13강 식당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식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표현과 음식 주문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키엑스프레션 함께 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주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키센텐스입니다. order, 주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가 손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즉, 주문하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may I see the menu? 메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the menu? may I see the menu? order, please? order, please? 주문 받으십시오. order, please? order, please?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waiter, we are ready to order. waiter, we are ready to order. waiter, 우리는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주문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죠. waiter, we are ready to order. waiter, we are ready to order. let's go Dutch. let's go Dutch. let's go Dutch. 각자 먹은 것을 각자 계산하도록 합시다. 각자 집을 하는 거죠. let's go Dutch. let's go Dutch. it's on me, please. it's on me, please. 제가 내겠습니다. it's on me, please. it's on me, please. 베이직 다알록 첫 번째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직원이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s that for here or to go? for here,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to go, 가져가실 겁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is that for here or to go? is that for here or to go? for here, for here, for here, for here. 여기에서 먹을 겁니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to go,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For here, I'll be sure you ice cream. She'll be sure to handle. is that for here or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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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ere. For here. For here. For here. Basic Dialogue 두 번째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옵니다. 어떤 표현을 쓸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Order. 주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You're ready to. 뭔 말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은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즉, 주문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Yes, of course. Yes, of course. Of course. 물론이죠. Yes, of course.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신이 주문할 음식을 말하면 됩니다. Yes, of course. Yes, of course. 말하기입니다. 우리 말할 영어로 말해보세요. Are you ready to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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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f course. Yes, of course. Yes, of course. Basic dialogue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를 시키게 되면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가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바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he steak done? How would you like the steak done?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Would you? 그런데 유압에 티가 있으면 주로 발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would you like the steak done? How would you like the steak done?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Rare, medium, well done. Rare, 날고서는 먹는 것. Medium, 중간 정도로 익히는 것. Well done, 많이 익히는 것. 보통 우리 동양 사람들은 well done 하는 것이 좋습니다.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Like it, medium, rare. Like it, medium, rare. Like 이 시대겠죠. Like it, 소리가 붙어서라면서 like it, like it, 이렇게 들렀던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Medium, rare. 어느 정도 위치합니까? Rare와 medium, 그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덜 익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약간 덜 익혀주십시오.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말하기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would you like the steak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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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여자가 웨이터에게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터를 부르고 있죠? 커피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밀크 앤 슈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밀크 앤 슈거 밀크 앤드 슈거입니다. 밀크 앤드 소리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크 앤, 밀크 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앤드가 아주 약하게 발음이 되면서 밀크 앤, 밀크 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밀크 앤 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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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만 넣어주십시오.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커피 부탁합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해보세요. 커피, 플리즈 커피, 플리즈 커피, 플리즈 커피, 플리즈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유와 설탕은요? 커피를 주문하실 때 우유와 설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우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milk 설탕 suga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milk an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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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설탕만 넣어주세요. 설탕만 뭐뭐만 just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email just sugar, please just sugar, please just sugar, please just sugar, please 외이터인 남자가 여자에게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는 이미 닭고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help 무슨 뜻? 도와주다, 돕다 라고 하는 뜻이죠. 도와드릴까요? 됐습니다. 이미 라고 하는 뜻입니다.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 여기서는 주문하다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이미 주문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i've already ordered really really 정말로 실제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랬습니까? 이 말이 되겠습니다. yes, i ordered chicken and fries yes, i ordered chicken and fries yes, i ordered chicken and fries i ordered 저는 닭고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ok, i'll check the order ok, i'll check the order ok, i'll check the order track, track,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ok, i'll check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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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test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저는 이미 주문했습니다. 이미 라고 하는 표현, 이미 영어로는 already 주문하다는 영어로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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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제가 오늘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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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해보세요.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저는 닭고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닭고기 영어로는? 치킨, 여러분들이 많이 시켜 먹는 거죠? 감자튀김 플라이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order chicken and fries I ordered chicken and fries. speaking test입니다.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주문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다 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check, check. 주문은 주문하다가 order였죠. 이 order 라고 하는 표현은 주문하다 그리고 주문 이러한 뜻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뭐뭐 하겠다. I will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ll check the order. I'll, I'll. 이것은 I will의 줄임말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I'll check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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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